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지난 6월 18일 방영한 전국노래자랑 전라남도 담양군 편의 박서진님의 축하 무대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경기도 하남시 편 이후 오랜만에 전국노래자랑 출연 스케줄이었는데요. 지난 무대에서도 세상 깜찍한 주라주라 무대를 선보여 당시 많은 대중의 찬사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전국노래자랑 출연 이후 미스터트롯 시즌2를 거치며 박서진님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출연 당시 단순히 장구의 신으로 출연하였다면 이번에는 가황 나훈아님의 강력한 후계자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박서진님이기에 약 1년 만에 찾아온 전국노래자랑 무대에서 박서진님이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졌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의 시작을 알리는 정겨운 음악소리와 함께 무대를 찾아온 수많은 관객들의 모습이 화면을 통해 비추어졌는데요. 객석을 비추는 장면을 통해서도 가히 압도적인 박서진님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들로 수놓아져 있는 객석 중에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 박서진님의 팬덤, 답변을 상징하는 노란색이었는데요. 대략적으로 객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노란 물결은 박서진님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드문드문 보이는 초록색은 전국노래자랑에서 나오는 모자의 색상이며 답변을 상징하는 노란색 옆에 조그맣게 뭉쳐있는 주황색은 김희재씨의 팬덤 희랑별의 색상이고 바로 그 옆에 빨간 색상은 미스터트롯 시즌1에 출연한 양지원씨의 팬덤 JPL의 색상입니다. 두 가수의 팬덤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도 박서진님의 팬덤 답별의 숫자가 무려 3배가량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박서진님의 인기에 대해서도 감탄이 절로 나왔지만 박서진님의 무대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을 배려하여 한 분의 예외 없이 이렇게 뒷자리에 질서정연하게 계신 모습은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님의 이번 무대 선곡은 다름 아닌 지나야였는데요. 참가자들의 무대가 돋보여야 되는 자리인 만큼 여러 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낸 미니앨범 춤몽의 타이틀 곡이기도 하며 정차르트 정경천님이 작곡해주시고 가황 나훈아님이 작사를 해주신 지나야를 선곡하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한 곡밖에 부르지 않았지만 그 한 무대에 박서진님의 정성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그야말로 완벽한 무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야를 부를 때 종종 박서진님이 장구를 치면서 부르기도 하시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장구 없이 오롯이 노래에 집중하여 한치의 흔들림 없는 가창력을 선보였으며 많은 국민이 사랑하고 시청하는 전국노래자랑 무대인 만큼 이번에는 무용단과 함께 무대를 꾸며내어 보다 풍성한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서진님이 이번 무대에 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무대에서는 무용단 뿐만이 아니라 장구도 사용하기도 하였고 거기에 센스 있는 선곡까지 이어져 폭발적인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던 만큼 이번에도 그러한 폭발적인 무대를 기대했는데 그러한 장면은 보이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마냥 공감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대중이 사랑하고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박서진님의 뛰어난 기량을 온전히 보여주어 더 많은 인지도와 인기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박서진님의 팬이라면 마땅히 들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해당 프로그램의 특징이며 두 번째로 박서진님의 달라진 위상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전국 각지에 숨어있는 실력자들이 출연하는 등용문입니다. 과거에 박서진님도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여 적잖은 인지도를 쌓았으며 이명홍님도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여 자신을 알리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신인 가수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귀중한 무대인 만큼 기성 가수이자 인기 가수인 박서진님이 너무 압도적인 무대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아 버린다면 이러한 신인 가수들이 기껏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도 대중의 기억에 남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작년과 같이 유쾌하고 코믹한 무대를 꾸몄다면 장구를 사용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이번에 불은 지나야는 세심하면서도 폭발적인 가창력이 돋보이는 곡이기 때문에 혹여나 후배 가수들의 기를 죽이게 될까 염려하여 박서진님이 퍼포먼스 부문에서나마 힘을 빼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생각해야 할 점은 박서진님의 달라진 위상이죠. 작년에도 박서진님은 약 3만여 명의 팬덤을 가진 인기 가수였으며 매년 수많은 행사장에서 섭외가 쇄도하는 트로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연하게 바뀌어지게 된 것은 바로 박서진님이 나훈아님의 강력한 후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이명웅님이나 김호중씨도 나훈아님에게서 곡을 받지 못하였고 그 외에 수많은 선배 가수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수많은 가수들이 제2의 나훈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실질적인 나훈아님의 픽을 받은 것은 사실상 박서진님이 유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강력한 나훈아님의 후계자로서 떠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박서진님이 트로스 해삭들이 자라나는 곳에서 너무 진심으로 화려한 무대를 꾸며버린다면 가황의 후계자로서 너무 위신이 서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들을 고루 생각해 보았을 때 이번 박서진님의 무대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은 중용을 지킨 무대라고 할 수 있으며 가황 나훈아님의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볼 수 있었던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라진 박서진님의 위상만큼이나 박서진님을 응원하는 팬덤의 문화 또한 굉장히 성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박서진님의 무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대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다른 가수의 무대에도 관심을 갖고 박수쳐주시고 호응해주시는 팬님들의 모습은 다른 팬덤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가수가 아무리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가수를 응원하는 팬덤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가수도 더불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답변님들은 오히려 박서진님의 위신을 세워주는 성숙한 팬덤 문화를 선도하여 매 행사 무대마다 박서진님의 얼굴을 빛내어주고 있으며 여러 행사 관계자들로 정말 박서진의 팬덤은 달라도 다르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그 가수의 그 팬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박서진님이 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